먼저 경매 낙찰 후기 올수리비용 공개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경매 낙찰 후 수리비용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수리 및 인테리어를 한 업체에 모두 맡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각각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겠지만 비교기준을 수리비용에 두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낙찰받은 물건은 용도는 아파트이지만 빌라에 가까운 집이었습니다. 일단 물건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일단 낙찰 후에 비로소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입찰 전에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었지만 제가 게으른 탓이겠죠. 여러분도 함께 내부 및 상태를 한번 보시죠. 입구에 들어선 현관의 모습입니다. 첫 대면부터 연식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현관문에서 우풍이 들어오는지 테두리를 스펀지 처리해 놓았고 도어 클로저 부분은 부서져서 고장이 난 듯 보입니다. 화장실 사진은 아쉽게도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화장실은 개인적으로 임대를 줄 때 가장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현관에 있는 신발장은 골동품 가구처럼 느껴집니다. 타일 바닥은 욕실 및 현관 모두 색이 우중충합니다.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형적인 옛날 싱크대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파트 연식에 비해서 중간에 교체를 한번 한 듯 보입니다. 화면을 살짝 축소해 보면 더 많은 부분이 보이죠? 싱크대 벽면 타일 그리고 보일러실 문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일러실입니다. 역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이네요. 손봐야 할 곳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이건 뭐죠? 천장에 누수가 있는지 페인트 칠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스티로폼을 천장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보일러를 최근에 새로 교체했네요. 보일러는 임대 후에도 고장나면 주인이 수리나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앞 베란다입니다.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심지어 창문에 구멍을 내어서 에어컨 호수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던 집인데 상태가 엉망이네요. 특이하게도 베란다 끝쪽에 문이 있고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부와 방 상태입니다. 문틀하고 여다지 문들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벽지와 장판도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도록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물건도 역시 수많은 업체에 문의를 해보고 여러 견적서를 받아보며 비용을 체크해 보았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낙찰받은 가격도 있고 어떻게든 수리비용을 절감해서 들어가는 돈은 최소로 하고 임대 수익률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화장실만 전문으로 싸고 이쁘게 자란다는 업체를 알아내서 일단 화장실부터 손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임대를 놓을 때는 어느 한 군데 정도는 포인트가 있어야 임차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을 그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욕실을 가장 먼저 보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장실 수리를 시작으로 도배, 장판, 밑도색 등을 모두 각각 개별적인 전문업체로 알아보고 비용을 조절하였습니다. 그럼 수리 후의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참고로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와 변기는 아직 깨끗했기 때문에 그대로 재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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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총 수리비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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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수리비용은 312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각각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겼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업체 선정의 까다로움, 공사기간, 소통 문제 등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각각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기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았던 이 물건의 낙찰가 및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